자, 문 열구요. 오우, 쉣! 또 손 잘렸어? 얘는 손을 왜 이렇게 자주 잃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넌 손으로 잘렸어! 넌 손으로 잘렸어! 티아티아 안녕하세요 계속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어... 총알이 약간 부족한 상태고 만약에 전투가 생기가 된다면 총알을 제작한 뒤 싸우는게 좋겠습니다 자, 근데 이 방에서는 뭘 할 수 있는게 딱히 없어 보이네요 여기서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왔었고 자, 이쪽으로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전화가 오는 소리가 들리죠? 홀리 드미트리 부인 저게 열쇠 아닌가요? 왜 전화를 안받지? 고맙다 아 의식에 필요한 존재인가봐 오우 쉣 오케이 방에 들어가야 되겠네요 일단 주변을 좀 둘러보고 하아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여기 오 깜짝이야 들어왔구요 자 여기 열쇠가 어디 열쇠죠? 두미트리 스쿠의 열쇠 어디 열쇠인지는 안 날려주는 것 같은데 그의 아빠 그 아이 아빠의 처리 문제를 의논하자는 마더 미란다님의 호출이 있었다 피로 이어지지 않았다지만 가족회의라니 진절머리가 난다 특히 하이젠베르크 어머니께서 말리시지 않았다면 그 녀석을 갈갈이 찢어놨을거야 성을 주신 것도 그렇고 말 잘 듣는 딸들과 불사의 몸을 주신건 이게 무슨 말이지? 딸 일기인가? 아니면 마더 미란다의 또 엄마가 있다는건가요? 아 여기 드미트리 스쿠 오우 쉣 나 어떻게 찾았지? 나를 본건가 아까? 불쌍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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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집에서 나의 집에서 나의 부끄러운, 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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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버터 오우, 아, 오우, 이렇게 나를 보내주네 이렇게 살려주네요 이렇게 살려주네요 궁합계도 자, 여기서 좀비 좀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 총알 자, 여기로 갑시다 여기 왔던 곳인가? 포복을 해서 오니까 엘리베이터가 있네요 엘리베이터가 아니고 문이구나 오케이 자, 여기로 넘어왔는데 아, 좀 둘러봅시다 뭔가 또 좀비가 나올 것 같은 그런 구조 여기도 문이 있구요 여기는 문 막다른 길 화학용인가요? 아, 이거를 이렇게 가까이 하고 눌러야지 때려지는구나 오케이 자, 문 열구요 오우 쉣! 또 손 잘렸어? 얘는 손을 왜 이렇게 자주 잃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도망가야되나봐요 어, 여기로? 도망가야되나봐요 아... 오우 쉣! 아, 이렇게 문을 열어주는구나 오케이 이거 그러면 저기로 유인을 해서 문을 열도록 해야되는건가? 아닌가? 아, 이렇게 후쉣! 또왔어 또왔어 잘린손 으아아아악! 오, 쉣 자, 소모리 소모리 플레이 자, 요렇게...잘린손 얻어주고 여기로 가야되는 게 아니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어, 저기로오 들어오네에에에에에에.. 자 그러면은 다시 여기로 유인해서 자 이거 어렵지 않네요 이거 쉽네 쉽네요 자 요렇게 가면 됩니다 이렇게 가면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이 있습니다 열쇠를 안가져갔네 아직 오케이 여기로 왔는데 요거 가면 가면 하나 얻었구요 오 올라간다 문 열고 들어오겠지 아 내 손 손 치료하고 있나봐요 와 이게 붙어 역시 바이오 하자드의 세상에서 불가능한 것이란 없다 치료약 만병통치약 한 통으로 손 손 붙이기 붙었다 왓더 자 여기 다시 올라왔네요 여기 저번에 왔던 곳이죠 아마 오우 쉣 아 총 근데 안싸울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거 자 한번 봅시다 일단 저기로 한번 들어가볼게요 저기가 정문 아니었나 오케이 오우 쉣 왜 이렇게 많아 자 다시 여기로 들어왔구요 여기에 이제 가면을 끼울 수 있죠 가면을 일단은 봐야겠습니다 이걸 보면은 두 개짜리 여기에 어 여기에 붙이면 됩니다 오케이 한 개 했어요 나머지를 또 얻어야되는데 나머지를 또 얻어야되는데 어 얘하고도 스토리가 진행이 됐네 겨우 상점 상인 따위가 자 일단 돈이 많이 안 벌렸을 텐데 9개 고술장 5개나 얻었어? 오케이 요렇게 팔고 무기 커마 말고 아이템 구입 어 소지품 가방 아 이것도 땡기는데 아직은 아이템이 부족하지 않기 때문에 어 산탄총 탄약 헤어 트리거 연사 속도가 크게 증가한다 산탄총이 좀 연사 속도가 좀 느리긴 했거든요 산탄총 업그레이드? 흠 가자 아니다 근데 산탄총 업그레이드가 연사 속도 업그레이드가 안 되는구나 여기서 그래 이거 가자 테스트 오케이 아 이거 장착용이라서 그 장착 개수에 제한이 있겠는데 봅시다 어 아이템 보면은 여기 붙었네요 한개밖에 못하네 조사 어 페어 트리거 원래 상태로 원래 상태로 위치 변경 이게 붙인거 다시 못되나보다 그리고 어쩌면 그 업그레이드가 여러가지가 아니라 한개밖에 없는걸지도 어차피 파는것도 보면은 여러개가 아니고 한개밖에 없었고 권총도 보면은 탄창 업그레이드 하나밖에 안 남은거 같거든요 음 자 이제 어디로 가야되느냐 좀 어려운데 어디로 가야되는지 한번 야외로 다시 나가볼까요 오우 쉣 오는데 얘도 햇볕으로 가야되나 일단 유인해봅시다 바깥으로 여기로는 못나가는데 잘못왔네 그러면은 이쪽으로 가서 어 저기서 나왔으니까 저도 저기로 가봅시다 오우 쉣 야 일로와봐 자 여기 밖으로 나가는 길이 없었는데 근데 아 그러면 여기는 아닌거 같고 총알 낭비하기 싫거든요 유인을 해서 얘는 근데 저기 공기의 데미지를 얻진 않네 얘 여기까지 왔으려나 오우 쉣 어디로 가야될까 오우 쉣 이거 살짝 가까이 가주면은 공격을 하는거 같거든요 이때 살짝 빠져줬다가 무빙 여기서 가면 하나 뗐고 아 드미트리 열쇠를 들고 있으니까 여기로 들어갈 수 있는거구나 오케이 어 근데 여기는 원래 들어올 수 있었던 곳인데 지도 지도 아닌가 일단 움직여 볼게요 일단 열쇠가 없어서 못가던 곳을 이제 갈 수 있다는거 그게 차이점이겠죠 주인님의 립스틱을 발견한 자는 목욕실에 가져다 놓을 것 특별히 제작된 고가의 물건입니다 절대로 마음을 딴 마음을 먹으면 안됩니다 열쇠 구멍에 맞지 않는다 오케이 오케이 오오 창문 깰 수 있다 이거 뭐죠 조사 시술 후 1일째 3명 모두 죽은 것 마냥 미등도 없다 큰 딸이 될 아이의 입에서 곤충 한 마리가 나왔다 보통 파리인 것 같다 2일째 3명의 몸이 수많은 파리대로 덮여버렸다 딸 말하는 거네요 근데 4명이었다고? 아 3명이네 창문을 열었더니 벌레가 바닥에 툭툭 떨어진다 셋 다 거의 전신이 벌레에 물어 뜯겼다 엄마는 아닌가? 벌레 덩어리가 딸의 몸으로 돌아간다 다니엘라 그리고 카산드라 벨라 위치 변경 확대 축소 엄마는 약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아이씨 좀비들 또 있네 여기가 야! 오케이 네발 헤드샷 네발이면은 죽는 것 같아요 씨 깜짝이야 오! 금속구 드디어 금속구 얻었습니다 자 저기로도 한번 가봅시다 오케이 오케이 셋 넷 오 여긴 또 어디지? 안 와봤던 곳인 것 같은데? 후 후 조사 뭐야 이거 그거네 퍼즐인데 나 이거 할 줄 모르는데 높은 도 도 그 다음에 시 라 솔 도레미 파솔 라 시 라라 도레 도 레 미 미 미 오케이 오 이 노래였어? 오케이 열쇠 철창 열쇠 그 위층에 못 들어가는 그곳인가보다 조사 조사 항명 없음 크기 5-6cm 몸의 구조는 쇠파리와 닮았으나 머리가 비정상 공격으로 발달했다 육직 육식성 생식 능력은 없다 특징으로는 급격한 기온변화에 약하다 어 휴면 상태라는 건가? 이게 그 그 딸들 저기 그 약점이랑 똑같네요 딸들이 저벌레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 같아요 어 여기도 문이 있다 여기도 쇼컷인가봐요 아까 들어온 문 그러면 여기로 올라가면은 다시 아까 그 철창 있는 곳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오 쉣 자 유인 유인에서 자 일로와 순례 납기 노립니다 자아 순례 납기 노립니다 자 여기에 철창 문이 있겠죠? 여기로 철창 열쇠 오 오우 뭐야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여기로 나가야 되나? 못 나가게 했어 오우 쉣 아아아아 아아아아 날 참지 못하고 먹고 있군 이거 못 깨나? 어 빛이 이제 그 이거 이거 어 여깄다 오케이 자 샷건 샷건 이야기야 자 너 이제 죽었어 자 체력 만땅 도망가 오씨 다시 다쳤어 어 이러면 안되는데 니가 나를 죽이려고 하니까 바보 바보인가 바보인가 자 다시 닫을 것 같은데 아 지금 때리면 돼 나는 빛을 맞춰야 되는데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고 너를 좋아하지 않냐고 내가 왜 오케이 죽었다 죽은거 맞겠죠 시크 오프 박스 이렇게 삼반신 수정 아 이거 뭐 생각을 하면서 하니까 쉬운 게임이네요 그리고 생각도 그렇게 깊은 생각이 필요한게 아니라 적당히 생각을 할 줄 알면은 어 권총타냐 가볍게 플레이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습니다 자 이쪽으로 왔는데 여기 아까 온 곳인 것 같은데 뭔가 잠겨있어서 못 들어온 곳인가 아니네요 여기도 가면 가면 두개 얻었습니다 여기는 뭘까요 여기 뭔가 있고 여기는 뭐지 아 쇼트컷 음 여기 반대쪽 그 문 오케이 좋아요 이거 뭔가 깰 수 있을 것 같이 생겼는데 자 이 방에서 다섯 개의 종을 울려라 또 퍼즐 게임이네요 종 하나 이거 하나 울릴 수 있고 근데 이거 또 빨리 해야 되는 그런 거 아닐까 그건 아닌 것 같애요 일단 하나 울었고 뭔가 좀비가 나올 법도 한데 어 뭐야 아 저기 하나 있고 이거 총으로 해야 되네 어 이게 아니고 오케이 오케이 둘 어 저기 있다 와 이거 어려운데? 잘 안보여요 아이언사이트가 왜 안되지 아 이거 그립을 안잡고 하면은 명중률이 떨어져서 오케이 세 개 했나요? 세 개 했고 저기도 하나 있다 네 개 마지막 하나 이거 그림 뭔가 좀 수상한데 마지막 종 저게 뭐 음 다섯 개 다섯 개 한 개가 안보입니다 아 저기 있다 오케이 울렸다 불길하다 거인 나올 것 같애 오케이 문 열었 문 열렸습니다 오 성 밖으로 나온 것 같애요 약초 사다리 야 근데 모드 진짜 잘 만들었다 무슨 그냥 새로 만든 게임인 것 같애요 자 파밍 좀 하구요 어 산냥 이게 아니고 가까이 가면은 저거 해버려서 총으로 이거 쏴야되겠는데 그냥 총알 아끼려고 했는데 오케이 이거 뭐야 동상이 있구요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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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물지도 트레젤? 좀비 일어날 것 같은데 보물지도 한번 봅시다 일단 보물지도 스읍 음 트레젤 오 여기 뭐 적혀있다 고가의 매장품이 들어있는 귀족의 관 하지만 어떤 트릭이 있는 것 같다 불을 비추는 것과 관련이 있나 불을 비춰야 된대요 관 관에다가 스읍 키친스 던전 던전 여기가 키친인가 아닌데 트레젤 부엌에서 밖으로 나와서 던전을 거쳐서 보물이 있다 그리고 여기 뭔가 있으니까 이 좀비를 넣어놓은 거 아닐까 시이이이им 오랜만에 사냥합시다 오케이 아 근데 좀비는 잡을 수 있으면 잡으면 또 좋겠다 생각해보니까 돈을 주니까 잡으면 좋은거네 그 생각을 못했네요. 단순히 피할 수 있는 싸움은 피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사회화의 단검이라는 것이 성한 어딘가에 있다고 들었다. 중세시대 물건으로 그 칼날에는 고금동서에 여러가지 독이 발려있다나 뭐라나 음... 이걸로 누구를 죽일 수 있겠구나. 당주가 악마와 마모를 죽이려고 아, 그러면 이게 그 적이 있다는 거네. 보물지도 속에 보물지도 거기 가면 저격총 얻었습니다. F2 소총 이제 가방이 좀... 공간이 부족해지기 시작하네 오케이 와우 우와 이거 실제로 이거 이렇게 하니까 좀 실제로 스코프가 되네요 왜, 왜 안보이지? 구현이 안되있나? 자, 어쨌든 가봅시다 가봅시다 오케이 저격 게임 한번 하나본데 쟤네들 잡아야되나? 이거 스코프가 안보이네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쟤네들 잡아야되는 건가? 쟤네들 잡아야되는 건가? 장치다 쟤 아, 이렇게 하는 건가? 오나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어휴, 쉣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어휴, 쉣 공격하려는 것 같은데? 잡는거 였구만 오케이 아이템 먹어야 되는데 아 거기 떨어지면 아이템 못 먹잖아 오 살았다 뭐야 아이고 이게 아니고 이게 아닌데 왜 저렇게 돼버렸지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는거지 취소 엑스 어 오케이 오우씨 버그버그 일단 이거 먹어야 돼요 아래층에서 나를 공격하려고 하고 있는건가 일단 탄약을 좀 만들어보겠습니다 오케이 엘리베이터 오고 오우씨 오우씨 개무섭게 생겼네 죽으면 안돼 오케이 왔다 오케이 자 여기서 죽어라 여기서 죽어라 오케이 자 저기 엘리베이터가 있고 오우씨 오케이 얘도 한 4발 정도면 죽는 몸빵은 그 일반 좀비랑 약간 비슷한거 같은데 약간 다크소울 하는거 같다 다크소울에 이런 비슷한 맵이 좀 있죠 오케이 돈좋아 돈좋아 여기는 그냥 싸우는 곳인가봐요 얘네들이랑 싸우라고 만들어놓은 곳인거 같고 지붕 어 여기 뭐있다 파밍도 할 수 있는 그런 장소였구요 와라 어 근데 저기서 죽으면 못먹는거 아닌가 좀 유도를 시켜서 오케이 오케이 오 여기도 길이 있네 그럼 아까 그 엘리베이터 먼저 한번 타볼까요 오케이 오케이 아닌가 여기가 먼저일거 같긴하다 여기로 먼저 가서 엘리베이터는 뭔가 퀘스트를 진행할 수 있는 곳일거 같고 여기가 뭔가 비밀 보물 아까 그 보물 그건가 아까 말한 그 보물 장소인가 한번 가보겠습니다 캐이블 라인이 있네요 저기로 다시 돌아가는거네 그냥 단순히 여기 아이템 먹고 돌아가라고 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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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아 이거구나 가면 그러면 이제 3개 얻었나요 그냥 오는 곳이 아니었고 꼭 와야되는 곳이었어요 자 여기로 내려가서 아까 일리베이터 여기구나 아 원래 올 수 없는 길이었네 얘 아직도 여깄네 꼈어 자 여기로 이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체력은 충분하구요 라이플이 또 데미니가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근데 라이플 스코프 라이플 스코프가 안되는거는 좀 아쉽다 아 여기구나 오우 쉣 난 간다 야 이거 어떻게 하지? 대문으로 갈 수 있었나? 아 아니면 그냥 쟤를 지나쳐서 가는게 길은 빠를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가봅시다 쟤 사라졌을 수도 있어 이거 락픽인가요? 한번 사용 후 재사용 불가 오 저기 뭐 있다 오케이오 오우 쉣 아니 얘는 왜 이렇게 빠름? 아 아 저기 빠르게 갈 수 있는 방법이 있나? 내가 여기까지 오는데 어디로 들러왔지? 다시 왔던 길을 되돌려 가볼까요? 다시 왔던 길을 되돌려 가볼까요? 아 여기 뭔가 굉장히 먼 길인거 같은데 아 그냥 가야되겠다 기억이 안나 이쪽 길 그 아마 여자방으로 해서 갔던 길인거 같은데 여기로 못나가나? 아 어 여기 항아리 자 이번에 내려가서 또 있으면은 그냥 한 대 맞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가면을 내가 몇 개 모았지? 한 개 더 모아야 되거든요 근데 금속구를 넣을 수 있거든요 여기단 금속구랑 가면 가면이 하나가 부족한데 어디로 가야 되는 건지 모르겠네 어쩌면 제가 막고 있는 게 여기로 오지 말라는 건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건 아니겠지? 못 들어오나보다 여긴 안전지대 자 일단은 수정조각 상반신 수정 락픽 와 락픽 천원이나 해? 자 요렇게 팔구요 에프트 소총 무비 커스터마이즈 아이템 구입 자 탄창 요거 한번 구입해봅시다 탄창 업그레이드 확인 탄창 용량 18개 됐네요 자 이제 요것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다 위력 600 샵건이랑 비슷한데 원거리라는 게 차이가 있고 돈은 9,800원 탄창 용량 4발 5발 7발 요거는 업그레이드 할까요? 위력이 그래도 좋은가? 7백 1.8 3.5 4 4에서 6 일단 위력 위력이 최고지 자 요렇게 하고 나가면은 오 쉣 저기 방금 지나갔어요 이제는 계속 쟤를 쟤주 쟤가 이렇게 어슬렁거리는 상태에서 다녀야 되나보다 자 일단 분노에 가면 3개 환희에 가면 1개 3개 분노에 가면 환희에 가면 1개 오케이 됐고 자 세이브 한번 더 하고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는 거지? 내가 이 건물 안에 아직도 안 간 곳이 있는 죽지 prestige 아 incarceration 숱 왕 한강 그렇지만 폭행 앗 아니 이 qui 그렇게 같이 이브 tah 아직 다 해줄갈 다 도 새 도 anche 앞으로 แต 쉿 도망가 아아 어디로 가야되지? 어.. 야외로 갈 수 있나요? 아 여기 야외 아니잖아 어 이거 어떻게 해야되지? 쓰읍 하아 저기가 가야되는 곳인가 봐 그러고 보니까 아까 문 열려고 했는데 저기 막았잖아요 저기로 가야되나 봐요 아 그러면은 다시 다시 저거 해야되겠다 정면 돌파 아 어쨌든 간에 뚫고 가서 일단 약하다 먹읍시다 오케이 어.. 약을 하나 먹고